안녕하세요. 별점팔 VR게임기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VR게임공용기획서는 총 3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단계, 아이디어 제안서, 브레임스터밍 회의로 시장조사보고서, 프로젝트 제안서, 기초컨셉 설정문서, 제품소개문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개발준비단계는 버전계획 수립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컨셉 설정단계는 주요 컨셉 설정문서, 스토리 설정문서, 세계관 설정문서, 게임 진행 설정문서, 개체 컨셉 설정문서, 배경 컨셉 설정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 요소 디자인 단계는 시스템 디자인문서, 시스템 공식 디자인문서, 조작 인터페이스 디자인문서, GUI 디자인문서, 개체 디자인문서, 공용 캐릭터 정보문서, 지역 디자인문서, 이벤트 디자인문서, 사운드 디자인문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세부 리스트 작성 단계는 시스템 리스트문서, 시스템 공식 리스트문서, 조작 인터페이스 리스트문서, GUI 리스트문서, 개체 리스트문서, 지역 리스트문서, 이벤트 리스트문서, 사운드 리스트문서, 그리고 개발평가 단계는 개발평가서 이렇게 해서 총 31개의 기획서로 상세하게 구분됩니다.